유세훈 생일이 함께합니다 긴장되는 긴장입니다 힘차 박수 부르세요 힘차 박수 함께합니다 함께 돌리고 돌리고 유세훈씨 언제 저렇게 불러붙을 목으로 눈물입니다 건방빛고사의 네 부사업도 대단합니다 아리라 네 흠 자 국민이 죽은 것을 하나하나 예 자 아웃 자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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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건방빛고사 지금 쉬길 바라세요 흠 흠 아랫지 자 건방빛고사 유세훈 고사와 소비 네 함께하는 그 다음 호수요기 네 대단합니다 자 자랑비 속을 쓰고 네 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돌려주세요 아 대박이라고 네 건방빛고사 승관이 건방빛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